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영화 파묘가 드디어 천만 관객을 달성했네요. 이런 기회에 관련 영단어를 익히게 되면 아주 오래 갑니다. 연상작용 덕분이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파묘는 무덤을 파낸다는 뜻이죠. 영어로 exhumation입니다. 동사로는 exhum 또는 exhum인데 주로 exhum이라고 합니다. 유골을 꺼내기 위해 땅을 파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어원을 살펴보면요. ex는 out, 바깥이라는 의미의 접두어이고요. 어근 흄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ut of earth, 땅 밖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죠. 흄은 사람도 땅에서 났고요. 또 땅은 촉촉한 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umid는 촉촉한, 습한의 뜻입니다. 명사형 humidity는 습도, 습기의 의미고요. 하늘은 위, 땅은 아래. 그래서 흄은 아래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umble, humble은 뭔가 낮다. 아래쪽,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에서 미천한, 초라한 이런 뜻도 있고요. in my humble opinion, 변변찮은 제 의견으로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in my humble opinion, in my humble opinion, 이렇게 몸을 낮추기 때문에 겸손한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he is so humble, 그 사람 참 겸손해. 명사형은 humbleness 또는 humility, humility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낮추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 humiliate, humiliate는 상대방을 낮추는 동작이기 때문에 굴욕감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은 humiliation, humiliation, 굴욕, 수치. self-humiliation, 자기 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so humiliated. I am so humiliated. It's just too humiliating. It's just too humiliating. humiliating? 이렇게 humble이 겸손과 초라함, humility, 겸손, humiliation, 굴욕. 이렇게 뭔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이유는 이 단어에 대한 원어민적 사고가 내가 남보다 낫지 않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와 함께 기억해두면 좋은 어근, hum, 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